여기에 쏘이면은 그냥 뭐 답이 없습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수김이 비쥬얼 벗어. 아따야 무수보라. 수김이 화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. 화났을 때 치를 딱 채워가지고 보통 수김이하고 탱수는 탱수 삼시기 삼세기 수김이하고 탱수는 탕으로 많이 해 먹지 회로는 저희 지역에선 잘 안 해 먹거든요. 그 위지방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거를 회를 해가지고 많이 드시더라고요. 저도 이거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지금 손질 한번 해가지고 회를 한번 먹어보려고 아구아구 비슷합니다. 아구. 시커메다. 이거라. 끝만 되겠다. 칼 좀 들어간다. 치에. 치 사이에 칼을 딱 넣어줍니다. 이거라. 아구아구. 그 형이 병원에 갔는데도 안 되가지고.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낫더라. 시간 얼마나 걸리냐 한 24시간 정도 지나야 보이네 다 됐습니다 실은 문질러주고 그리고 이끌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땡기면서 이 살이 허물허물해서 잘 안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